어떻게 얘기해? 얘네가 주식이 무표인가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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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입에 닿아서 보호하나봐요 자기 새끼인가 봐 새끼를 보호하고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구강포란 병만족이 잡은 이 물고기도 이 같은 습성을 가진 물고기 중 하나인데요 수컷이 수정시킨 알을 입안에서 부화시켜 새끼들 스스로 방어가 가능할 때까지 자신의 입속에 넣어 돌본다고 하니 이 녀석들 오성애가 정말 대단하네요 등 똑같지 않아요? 어 등 똑같아 살았어?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어 네가 금은왕도 챙겨줘 유환아 가자 엄마가 들어오래 방송을 떠나왔고 정말 잡고 싶었는데 응 도망가! 우리 첫 사냥 축하한다. 기원을 가지고. 마지막으로 빠졌어. 작살에 문제가 있었네. 한 8마리 정도? 아깝다 야. 죽었어. 내일은 그냥 작살로 좀 손질을 더 해서. 이거 어떻게 손질해야 돼? 내가 한 번 해보려고. 내가 한 번 해보려고. 여기가 한 번 해보려고. 아, 나 빛대. 뭐 이렇게 돼도 있어? 그런 소리가 더 있어. 패티바다 차를 차라? 다행이다. 여자라도 좀. 여드라도 좀 꼼꼼하게 잘하는 거 같아. 아 미안해 싫어해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싫어해 나는 돼? 그러면 우리 미리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나 좋아 싫어해 싫어해 소녀 나이리 딱 어우 다려 아 다리 저려 아 야 됐다 안 돼! 꺼진다 마름나무소 아 아 귀요미 소리 없어 지금 이 열이 좋아 아 노래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배웠다 태우가 많이 부식하겠네 태우 한을 풀었어요 태우 괜찮아? 어? 태우 괜찮니? 오늘 눈이 쏙 들어갔어 오늘 너무 즐거웠어 어? 너무 신나고